자, 장지훈 선수 7경기 등판에서 22.2이닝을 소화해줬고요. 방어율 1.17, 3승을 거뒀습니다. 3진 11개, 볼렛 4개, 피안타 18개, 홈런 2개를 거용한 장지훈 선수입니다. 이번엔 들어왔습니다. 이번엔 가울볼. 자, 바깥쪽 공 툭 됐고요. 장지훈 직접 잡아서 일로 베이스를 찍으면서 아웃 카운트를 박성현입니다. 자, 앞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박성현 선수의 타구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공을 치면 좋은 타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. 3타, 21타. 스윙! 베트가 크게 헛봅니다. 3진! 아, 여기서 버트 안 되는데. 스트라이크! 스윙! 스트라이크 투! 볼카운트 1엔투! 스윙! 3진 아웃! 다 속인 9번 타자 김민재. 다 다정 스트라이크! 3구 스윙! 1엔투! 1사 주자 1로 9회 초 한양대학교의 정교 이닝 마지막 공격! 헛스윙! 스트라이크 아웃! 아니, 생기죠. 공을 잡을 수 있는. 항상 얘기하지만 저런 플레이들은 글러브의 힘이 빠져야지만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렸던 아... 트라이크 타자였습니다. 네. 드래프트 동기들이 가운데에 서있습니다. 3롯당 볼 성경호 1로에 아웃됩니다. 2회 동안 동의대학교가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좀 재밌는 게임은 솔직히 팬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특히 많이 막 순간은 자, 김성휘의 타구 투수 장지훈 잡아서 1로에 선거합니다. 꼬리에 서있습니다. 저그 스트라이크!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호만 놓고 자, 이번엔 3루 쪽 3루 성경호 1루에 던집니다. 1루에! 투하우스 상황 주장은 1, 2루 초구 스트라이크! 한 점차 손에 땀을 쥐는 구에 며지고 있습니다. 여볼트 스트라이크! 바깥쪽 방망이 나가면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박준호입니다. 마지막 변화구가 돋보였고 방망이가 따라 나갔던 박준호 삼진 처리됐습니다. 기상캐스터